네 안녕하세요 깔끔하고 매끄럽게 전기면도기 상담원 정혜철입니다 네 365일 탱탱하게 마스크팩 상담원 이현정입니다 네 영양 듬뿍 애견간식 상담원 양선일입니다 재기사이소 남원산 명품 재기 세트입니다 고객님 저희 애견간식 인기 정말 좋아요 특히 저희 개껌은 아버님 생일선물로 딱입니다 그리고 저희 전기면도기 왜 유명한지 아시죠 털 많기로 유명한 연예인 아이유가 쓰고 있습니다 리프팅 효과에도 아주 끝내줍니다 주변에서 부쩍 턱이 갸름해지신 분들 있죠 그게 다 깎은 겁니다 수긍회로 직접 다 깎은 겁니다 어머니들 그리고 제사상 차린 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냥 왼쪽부터 차례대로 개사료 개껌 돼지기 강아지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희 애견간식 아무 때나 주지 마시고요 시간 맞춰주세요 그럼 그 시간만 되면 알아서 강아지들이 다리털을 밀어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다리털도 밀 수가 있어요 어머님 오늘 저희 팩 사용하시고 아버님한테 여보 나 오늘 어때 라고 해보세요 그럼 그날이 재산 날입니다 중요한 날에 저희 좋은 재기를 써야지 해 저희 재기로 재산상 딱 맛있게 한번 차려나 보이소 그럼 어르신들이 침을 질질 흘립니다 아주 침범벅이 돼요 그러면 얼굴에 골고루 펴발라 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톡톡톡톡 두드리시면 피가 철철 납니다 하지만 저희 전기면독이 상처 없이 매끈하게 밀린다는 거예요 아마 어머니께서 뽀뽀하자고 막 달려들걸요 그러면 이런 재기를 어디서 삽니까 요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들 제사상 차린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지 해 오늘은 그냥 제사상 해 팩 붙이고 누워 계세요 오래 붙이실 필요 없이 외출 전에 5분만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가시면 피부 좋아졌다고 동네 아줌마들이 엄청 핥아댑니다 그만큼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애견 간식 안심하고 먹이셔도 돼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먹어보고 만들거든요 그 직원들 지금 다 병풍 뒤에 있습니다 새 거는 병풍 뒤에 있습니다 어머니들 아침부터 혼자서 제사상 딱 차리다 보면 수염이 덥수룩해지잖아요 바로바로 면도해 주셔야 돼요 저희 재기로 제사상 딱 차려 보이소 그럼 집안 어르신들이 가장 깜짝 놀란 게 뭔지 압니까 바로 며느리의 생얼입니다 저희 팩 사용하시고 당당하게 생얼로 다니세요 그리고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팩 잘 안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런 아버님들한테는 앉아! 엎드려! 빵! 해보세요 말 엄청 잘 들어요 어머니 오늘 저희 팩 꼭 구매하세요 오늘 구매하시면 팩 할 때 푹 주무시라고 향을 피워 드리고요 그리고 수분 보충 하시라고 면도 크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입술 툭툭히 드시라고 개 입마개를 드립니다 네 고객님 구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